이게 2024년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이 상태에서 이때는 이래 야 이게 9만원짜리 게임 캘콘 프로그래밍 테러블 야 인마 끝이 이거 아니 실사 싫어야 이거 진짜 이거 실화냐 아우 진짜 야 이 새끼들 설마 이러면 야영이 부서지는건가 어 그러네 오 한방에 잘린거 맞아? 음 알겠습니다 태클 한 다음에 야 봐봐 태클 슛 어 오케이 이리와봐 크라치 크라치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오우씨 뒤집뻘다 야야야 여기 절벽에서 싸우는거 아닌것 같애 야 일로와봐 절벽에서 싸우는건 아닌것 같애 아 또 잡아뜨릴까 달려가면서 아 뭐야 고블린이였어? 태클을 자 얘 어디갔어 떨어졌어? 아이 야 이 ㅆㄱ신아 쟤 뭐하냐 송시훈 야 이게 스카이림이냐? 야 뭐냐 이거? 야 이거 우짜고 그런거지? 야 텍스쳐 뭐야? 야 뭐 냄비를 탁 보러 들고있냐? 여기 뭐 짊어지고있나보네 이건 야 이 ㅆㄱ신아 야 이 ㅆㄱ신아 이게 계속 흐르렁이 왜 이 ㅆㄱ신아 어디서 냈어 이 ㅆㄱ신아 이 ㅆㄱ신아 이 ㅆㄱ신아 이 ㅆㄱ신아 진짜 ㅈㄴ 대가리로 떨어지려고 하는건 ㅈㄴ 어이도 없네 야 떨어지면서 이거 단차 공격하면 아 아 ㅈㄴ ㅇㅌ ㅇㅅ ㅇㅇ 마이 헤드버트 VS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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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ㅌㅇ ㅈㅇ ㅇㅇ 이 게임은 3밀리언컴이였고 1밀리언컴이였고 3밀리언컴이였고 1밀리언컴이였고 30% 리포트 오! 자주있네 덤벨 종이 덤벨 종이 다 틀어놓네 하아 야 이 게임은 4밀리언컴이였고 4밀리언컴 mut